çalış spill 음흥 카카오타드 뭐 가디 아타 트레이셔 다운 나이스 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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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나왔어요 트레이서ia 조심 저희 센터로 들어가죠 씹 벽 Tor方 너무 날려버렸다 어 이거 다운 힐 드릴께요 어 논스님이 제가 방독주면 form 저 이거 좀 채우길라고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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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에 리퍼 우측으로 들어와요 센터 우측 초월 찼어요 밀고 들어가죠 맥크리 필 맥크리 조심 맥크리 우측 맥크리 성강 빠졌어요 성강 빠졌어요 맥크리 성강 빠졌어요 나이스 뭐야 거의 뻘고 저 왔어요 겐지 무섭다 구슬 들였어요 젠치 겐지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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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정면 석양 오른쪽 리퍼 리퍼 망력 빠졌어요 리퍼 어디 리퍼 다운 디바 다운 맥크리 다운 상대 3명 밖에 없어요 겐지 하고 자리아 하고 루슈 겐지 제가 봐드릴게요 자 자리아 정면 겐지 겐지 정면으로 들어와요 겐지 궁 겐지 궁 겐지 개피 다운 다운 파라 떴어어 파라가 아니고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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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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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다운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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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나이스 퍼펙트 świad 넌 그를 잘하시네 아 역시 가뜩타워 유지력이 죽여주네 이거 오른쪽 가서 정면쌍해요 저희는 정면쌍 구슬 드릴게요 상대 로드오그 그렙 없어요 네 디바닝 구슬 드렸어요 이거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기 힘싸움 이겨요 저희 이겨 이겨 그렙 빠짐 상대 힐 없어요 힐 없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리안님 구슬 드렸어요 겐지 개피 겐지 겐지 다운 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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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전원 처치 얘네 이제 와요 자리아 쉴드 빠졌어요 디바닝 구슬 드렸어요 매크리 정면 정면 로드오그 그렙 빠졌어요 리퍼니암한테 구슬 들어갔어요 매트리스 개사기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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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죽었어요 네 제네타 좀 써야돼 나이스 막합시다 이거 그래 빠졌어요 로드오그 어이구 헤드 아 저희 팀 힐러 루시오 남아있어요 지금 제네타 없어요 루시오 좀 써도 돼요 아 안될거 같아요 아 될라나? 지금 저희 사람이 없어요 너무 없음 오케이 묻었어요 저희 궁 좀 겐지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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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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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겐지 저만 긁었어요 겐지 겐지한테 부조화 붙였어요 자리한테 부조화 자리한테 부조화 자리한테 부조화 자리한테 부조화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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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뻘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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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조화 붙였어요 오케이 나이스 뻘비트 디바닌 죽질 않으시는데 오 저희 팀 맥크리 죽었어요 미칭인가? 리퍼니어한테 부졸들였어요 밀고 들어와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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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빠졌어요 겐지 조심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겐지한테 부조화 어이구 제나타 지금 없어요 제나타 지금 없어요 점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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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하고 루슈 자리야 나이스 리퍼 아 굿 아 리퍼 잘한다 아 리퍼님 잘하시네 추가 시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퍼펙트 잘하시네 아 이 딜러분들이 멋있어요 딜러분들 클라스가 딜러분들 클라스가 디바님이 안 죽으시네 아 그런거 없어요 미션중에 없어요 안 죽는걸 못했으네 잘하시네 우리팀 딜러분들이 예 루슈 루슈님도 안 죽으시고 크 이거 넓은 맵이라서 아마 파라 뜰거에요 아까 파라 떴던거 보니까 파라 쓰는 사람 있는거 같은데 낙사 조심이요 왼쪽 다리로 갈때 그냥 왼쪽 가요 왼쪽 왼쪽 왼쪽으로 다 같이 팀싸움 저희가 딜러가 훨씬 좋으니까 아 파라 없네요 파라 없어요 딜바 떴어어요 디바 어이고 라인 라인 떴다 라인 라인 방벽도 쓸게요 리퍼한테 붙였어요 저 디바부터 때려주세요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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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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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짠 디바 포타 깨졌어요 알맹이 알맹이 짠 리퍼님한테 드렸어요 구슬 디바님한테 드릴게요 루슈한테 부쳐요 다짤 다짤 리퍼 부좌 루슈 부좌 라인 부좌 나이스 오른쪽으로 디바 들어 봅니다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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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빼죠 거점 디바 제가 마크할게요 예 백 백 백 백 저 어제 매트릭스 4개여갖고 겐지 필 아 이놈들이 날 너무 때리네 앞으로 나오시지 뒤에 헬프 좀 아이고 뒤에 겐지랑 알맹이 있어요 뒤에 알맹이 있어요 뒤에 알맹이 겐지 점지 저희 뒤 점지 와야되요 점지 점지 겐지 겐지한테 부좌 겐지 개픽 루슈한테 부좌 라인한테 부쳐드렸어요 부좌 디바님한테 구슬 붙여놨어요 얘네 뭉쳐오면은 낙사공 한번 부쳐야겠다 오케이 다운 아 퍼펙트 게임인데 완전 초월 거의 찼어요 옆에 겐지 뛰었어요 겐지 뛰었어요 겐지한테 부좌 오케이 겐지 빠졌어요 리퍼리퍼 리퍼망령어 나이스 궁켰습니다 초월 젠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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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나푸느푸 너푸Ó обычно 저거 낙사 다조심 매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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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상대팀 많이 죽었어요 이거 살짝 빼야될 거같네요 한 번 줍시다 겐지하고 지금 루시오밖에 없어요 상대 네 3명ella 5명 디바음오오면 가져 어디 D방어 오면? 궁극기 충전중이야? 겐지한테 부주와? 맥크리한테 부주와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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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아이고 뒤에 겐지 저희팀 2명 잘렸어요 지금 아 이거 안될 것 같음 4대6이면 4대6 이거 겐지 먼저 잘라야 될 것 같네요 겐지가 뒤에서 계속 보네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 아우 미.. 이거 원지에서 거고 원지에서 이거 문 뒤에 있어요 문 뒤에 예예 앞에 있으면 딸리니까 저 누구야 아이고 빨리 갈게요 디바 먼저 가요 디바 먼저 디바한테 굿을 붙여놨어요 네 라인 부주와 라인 부주와 루시우 부주와 안 돼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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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님한테 굿을 붙여놨어요 루시우 루시우 부주와 아이고 겐지겐지겐지 리퍼 봐야되는데 리퍼 리퍼 피일 아이고 아아 좀 늦게 왔다 힐러님 밖에 안 살아계시네 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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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 더 빼요 전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이고 빼요 빼요 마지막 마지막 함 더 빼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오케오케 상대 루시우 잘랐으니까 이거 먼저 갈게요 그냥 저희 다섯 명이요 예 먼저 가세요 다섯 명 갑시다 갑시다 상대 힐러 없으니까 뭐 묶었다 다 묶었다 다 묶었다 다 묶었다 이거 뒤에 겐지 맥크리님 뒤에 겐지 나이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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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디바 아이고 왼쪽으로 누구와요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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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 기지 쪽 저희 팀 기지 쪽에서 가요 맥크리도 봐야되요 맥크리 프리딜 지금 맥크리 오케이 맥크리 확인 맥크리 때리고 있어요 맥크리 체크 맥크리 왼쪽 건물 맥크리 집안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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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거점 먹고 나이스 상대팀 이제 궁 거의 없어가지고 들어오기 힘들거에요 겐지 궁 있겠다 근데 안써가지고 리퍼 리퍼 여기 리퍼 오케이 아 리퍼 잘랐으면 이거 5대6이다 얘네 못 들어와요 아이고 힐러도 없네요 상대힐밍 라인 다운 아 못드롬 리퍼 들어와 그 뭐야 디바 들어와 야 디바 들어와 겐지 궁 겐지 궁 겐지한테 부쳐와 붙였어요 오케이 겐지 다운 오케이 나이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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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서 리퍼한테 부쳐와 트레이서 트레이서 들어와 있어요 리퍼 망령 빠졌고 망치 빠졌고요 라인한테 부쳐와 붙였어요 라인 부쳐와 뒤에 뒤에 루시우 뒤에 트레이서 우리팀 뒤쪽 들어있어 다운 아 나이스 수고용 어 헐 저분 로데스였어 어이구 디바니 너 잘 살았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잘하시네 우리 루시우 님이 안죽었어 한번도 안죽었어 카야 다 좋네 많이 죽었다 생각보다 아까 잘려가지고 막 나가다가 계속 다운 와 지린다 84점이다 84점이다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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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점